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호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순종하기 힘듭니다 집을 나간 아내 고매를 다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 아내 고매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주는 그 찌꺼기들을 먹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나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상징적으로 집을 나간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서 드리고 와라 그래도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입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아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또 돌리고 또 돌이키고 또 변화시킵니다 얼른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원포인트 퀴즈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서 떠나지 말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경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떠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혹여 하나님의 사랑에 품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얼른 돌아가게 하시고 품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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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